내일모레 아버님 결혼식인 거 알지? 응. 소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. 그러니까 일단 두 사람 여기서 끝내. 안 그러면 너 내가 죽여버린다. 이건 우리 딸 그가 미술 수업료예요. 내가 이 만년필을 대학 졸업 선물로 받았어요. 참 그동안 잘 썼는데 요즘 잉크 구하기도 어렵고 나이가 딱히 쓸모가 없어요. 근데 못 버리겠더라고요. 우리 지우 첫 성적표 사인도 이걸로 했고 부동산 계약 썼을 때도 다 이걸로 했으니까. 저 남자가 딱 이 만년필이에요.